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파티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실버타운을 모집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모집을 하고요.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한 아파트 내에서 어르신들의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행하는 곳입니다. 아파트는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설계한 새 아파트이고요. 복지관에서는 건강관리, 식당, 사우나 등 생활지원, 텃밭이나 영화관 등 문화활동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까운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제공합니다.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현장 접수를 합니다. 파주 운정 3지구 A37 블럭의 고령자 복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입니다. 최초 모집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의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385번지 1원이고요. 고령자 복지주택 152호입니다. 11월 30일에 공고를 했고요. 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총 1810세대의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혼합단지입니다. 이번 공고는 영구임대 고령자 복지주택 38세대와 국민임대 고령자 복지주택 114세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 정로구고요. 여기가 은평구입니다. 여기가 일산입니다. 일산 지나서 파주 운정 신도시에 위치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운정역이고요. 여기는 야당역입니다. 경희중앙선입니다. 운정 호수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 단지 내에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영구임대로 26B형으로 공급을 하고요. 38세대를 모집합니다. 국민임대로 공급하는 것은 29, 37, 46 이 세 가지 면적이 있고요. 총 합해서 114세대를 공급합니다. 1세대 1주택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26A를 11월 11일을 공고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26B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 신청하시고 또 신청을 하면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국민임대로 신청하는 단독세대주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 즉 29와 37 두 면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의 임대 조건은 나군이 일반 어르신들입니다. 26B형의 경우에 임대보증금 1459만6천원이고요. 월임대로는 10만2천90원입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할 경우에 1200만원을 더 늘릴 수 있고요. 이러면 임대보증금이 2659만6천원이고 월임대로는 4만2천90원에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임대 조건은 영구임대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29B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1237만2천원이고요. 월임대로는 16만1천90원입니다. 보증금을 1,900만원 더 늘려서 총 3,137만2천원을 할 경우에 월임대로는 6만6천90원입니다. 37B형과 D형의 경우에 대략 4,500만원 정도 보증금에 8만5천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6B형의 경우에는 6,485만원의 보증금으로 최대로 늘릴 경우에 월임대로는 11만2천2백20원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현장 접수로만 진행을 합니다. 발표는 내년 3월 24일이고요.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11월 30일 현재 만65세 이상이시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순위별로 기준을 맞추신 분들입니다. 먼저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의 70%, 1인 기준 9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순위의 경우에는 일반 어르신들인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1인의 경우에는 70% 이하시아입니다. 이 금액이 월 209만원 정도 됩니다. 1인 가구 경우에 소득 조건이 209만원 이하셔야 하고요. 자산 조건은 총 자산 2억 1,500만원 이하시고 그 중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순위와 배점을 참고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을 합산해서 가장 높은 분이 선정이 되고요. 배점이 같을 경우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즉 파주시에 전입일자가 오래되신 분을 먼저 선정하고요. 이 날짜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하게 됩니다. 배점 기준표를 보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배점을 높게 합니다.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세대주에게 3점을 배점을 하고요. 3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 2점을 배점하고 2인인 경우에 1점을 배점합니다. 신청자의 연령이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3점을 배점하고요. 파주시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 즉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3점을 배점합니다. 그 위에 사회 취약계층, 수급권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점을 배점합니다. 현장 접수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현장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장 접수 장소는 LH 파주사업본부입니다. 주소와 교통편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공급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이것은 LH 공사 양식으로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줌 등록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규모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국가유공자 등은 확인서를 내쉬합니다. 단독 세대주로서 중증장애이신 분들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차상위 계층 해당자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고요. 장기요양 등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 수급자 어르신들은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배점표, 제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공고문이 대략 한 38쪽 정도 됩니다. 현장 접수 및 계약 안내에 대해서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 신도시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구임대로 38세대, 국민임대로 114세대를 공급을 하고요. 연구임대로 공급할 경우에 26B형의 경우 보증금 2,660만원이고요. 월세는 4만 2천원입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 신도시의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실버타운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파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א